코로나19 경제 한파에 어느 때보다 추운 가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 지역경제의 뿌리인 이들이 휘청이지 않도록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소상공인의 날 선포식이 열렸는데요.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로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제5회 소상공인의 날 주간행사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해 정한 법정기념일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애써온 이들과 다함께 상생화합하는 한마당을 이루고자 진행됐습니다. 더불어 자리에서는 법률, 세무 등에 대한 무료 상담부수를 운영하며 함께 소통하고 어울리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구로구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더불어 행복한 구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함께하는 기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